오늘 1월 1일 주일입니다. Today is January 1st, the Lord's Day, Sunday. 전 왜 이런 게 궁금한지 모르겠어요. 1월 1일 주일, 좀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도대체 언제가 1월 1일, Sunday였을까? 찾아보니까 마지막으로 그랬던 때가 It was 2017, 2017년이 그랬더군요. 2017년,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만 하고 그만뒀으면 좋은데 그때부터 이제 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주기적으로 돌아올까? 이게 Sunday, January 1st가 얼마나 주기적으로 돌아올까? 따지고 보니까 짧게는 6년마다 돌아오더군요. 6년마다. 그러니까 6년만에 저희가 January 1st, the Lord's Day, Sunday를 맞이했던 겁니다. 그런데 길게는 얼마나 오랜만에 돌아오냐 하면 최고로 긴 것은 11년 만에 돌아옵니다. 11년, 11 years. 6년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거기까지는 제가 연구를 못 해봤는데 11년 만에 돌아옵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러면 다음번, 2023년이 지나면 다음번, January 1st, Sunday가 언제일까? 그게 바로 11년 후에 오는 거예요. 11 years later, in 2034, 2034년이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되면 저도 소셜스 큐리를 받습니다. 물론 풀 리타이먼트는 아니고요. 얼리 리타이먼트 하면 그때쯤이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참 뒤죠, 한참 뒤. 오랜 시간이 지나야 다시 한 번 오늘 같은 특별한 날을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뭐든지 너무 특별한 의미를 둔다. 그러실런지 모르겠지만 머리떼 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과 제가 함께 예배 드리는 1월 1일 그 첫 주일이 11년 만에 돌아온다. 그러니까 왠지 이 시간이 조금은 더 하나님의 주신 은혜이자 또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평상시와는 조금 다른 모습, 조금 다른 마음으로 오늘 가족들이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첫 시간이기도 하고 또 저희가 온 가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자 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앞으로 종종 절기 때문에 그럴까 합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함께 나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물론 불편한 점도 있고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어렵기도 할 겁니다. 지난주에 또 그랬잖아요. 설교가 너무 길어져서 I was trying to do bilingual. bilingual로 하다 보니까 이게 설교가 두 배로 길어져서 아무리 짧게 했는데도 제가 나중에 보니까 It was 45 minutes. 설교 45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안 하려고 합니다. trial and error 같아요. 어떻게 하면 더 좋게 할 수 있을까? 저희가 힘들지만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세대를 아우르고 어떻게 하면 부모와 자녀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러므로서 우리의 믿음을 전해주고 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그 예배 모습에서 우리가 뭔가를 배울 수 있을까? 시도하다 보면 노하우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께서 인내로 참아주시고 도와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우리 자녀들 믿음의 그 아름다운 전통과 유산을 받아서 또한 더 좋게 더 아름답게 발전해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이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가수가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가는 세월 그 누구가 잡을 수가 있나요? 죄송합니다. 설교 중에 가요를 불러서 죄송하긴 한데 누가 부른 노래입니까? 아시는 분은 연배가 꽤 높으신 분이십니다. 왜냐? 이 노래가 언제 나왔느냐? 1977년도에 나온 노래예요. 1977년에 나온 노래를 제가 알고 있다는 게 조금은 슬픕니다, 사실. 1977년, 그냥 77년 그러니까 감이 안 오는데 따지고 보면 45년 전이에요. 45년 전. 45년 전에 가는 세월 그 누구가 잡을 수가 있나요? 그랬는데 지금까지 아무도 못 잡고 시간이 흘러온 겁니다. 우리 자녀들은 얼마나 됐는지,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 감이 안 올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요. Do you guys know 싸이? 강남 스타일? Do you know when it came out? That was 2012. 강남 스타일 있죠. 그 싸이의 노래가 언제 나왔냐면 2012년에 나왔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딱 10년 전에 아직도 기억이 나요. 아니, 한국만이 아니라 미국의 온 아이들이 다 그 노래를 부르면서 그해 2012년 12월 31일 New Year's Eve에 싸이하고 유재섭, 무한도전팀이죠. 무한도전팀이 타임스쿠어에서 노래 부르면서 그 마지막 날, New Year's Eve를 보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게 벌써 10년 전입니다. 10년 전. 정말 가는 세월 그 누구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세월 앞에는 장사가 없다는 거죠. 흔히 연령에 따라서 세월의 속도가 다르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10대에는 세월이 10마일로 가는 것 같고 20대에는 20마일로 가는 것 같습니다. 40이 되면 이제 빨라지기 시작해요. 40마일, 50마일, 70이 되면 70마일처럼 느껴지고요. 80이 되면 80마일로 달려가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띄우리가 많지만 제 생각은 그래요. 살아온 만큼에 비례해서 1년이 느껴지지 않는가. 1년을 살았으면 1년이라는 것은 평생을 다시 한 번 사는 거잖아요. 그러나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면 내가 살아온 세월에 비해서 1년이라는 세월이 짧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만큼 더 빨리 시간이 가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냐. 사람들은 인생이 길다고 여기는 거예요. 젊음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착각을 해요. 일생일장춘몽이라고 그러죠. 인생이 봄날의 하루, 그 한바탕의 꿈과 같다라고 그랬습니다. 천상병 시인은 귀천이라는 시에서 인생을 뭐라고 표현했냐. 소풍이라고 표현했어요. 소풍. 우리 어린 시절 소풍 가잖아요. 그런데 소풍을 한 달 내내 가는 게 아니야. 하루 딱, 1년에 하루 가는 겁니다. 봄 소풍. 그 소풍이 끝이 나면 돌아가야 됩니다. 어디로 가느냐.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시인은 노래합니다. 하늘로 돌아가리라.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야 됩니다. 웨이스트하지 말아야 돼요. 인생이 짧은데 시간까지 낭비하면 얼마나 어리석은 삶이겠습니까? 조금 더 아껴서, 조금 더 가치 있게. 똑같은 시간이 주어졌지만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사용할 때 우리는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저 말고도 엉뚱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계산을 해봤대요. 인생을 80으로 계산을 하고 살아온 인생, 무엇을 하며 어떻게 지냈을까 따지고 보니까 잠자는 데만 23년을 보낸다라는 결론을 내었습니다. 하루에 7시간, 8시간 자니까 그것을 80인생으로 따지고 보면 23년 동안 우리는 자는 거예요. 쉬지 않고, 먹지 않고, 자지 않고. 아니, 자지 않고 자는 건 말이 좀 이상한데요. 자는 겁니다. 일하는 데는 20년이 꼬박 사용된답니다. 그런데 그다음부터가 문제예요. 밥 먹는데 6년, 노는데 7년, 차 타고 어디로 가는데 6년, 화장실에서 3년, TV 보는데 5년, 전화하는데 1년, 거울 보는데 1년. 그렇게 따지고 보니까 내가 행복한 시간이 얼마나 되었을까? 내가 정말 기쁘게 지냈던 시간이 얼마나 되었을까? 그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평생 동안 단 20일이더라 라고 했습니다. 80년 동안 단 20일만이 내가 정말 행복했구나라는 결과를 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 예배 드리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에 교회 나와서 한 시간 예배 드리니까 1년이라 그러면 얼추 50시간쯤 되죠. 1년의 주일이 52번이니까 50시간으로 생각을 하고 그냥 50으로 따지면 너무 아까우니까 수요일 배까지 다 나왔다고 계산합시다. 그러면 곱하기 2, 100시간입니다. 그 100시간을 계산하면 80년 동안 8천 시간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8천 시간 그러니까 굉장히 많게 느껴지죠. 이것을 하루가 24시간으로 나누고 계산해 보면 얼추 1년이 나와요. 80년 동안 1년을 우리가 수요일 예배, 주일 예배 다 빠지지 않고 나오면 예배 드리는 겁니다. 잠자는데 23년, 밥 먹는데 6년, 노는데 7년, TV 보는데 5년. 그런데 워십빙 갓,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1년이라는 거예요. 1년. 우리가 세월을 아끼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어느 순간에 화들짝 놀라요. 이렇게밖에 하지 못했나. 우리가 세월을 허송했구나라는 후회가 찾아올 때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간 관리가 인생 관리입니다. 우리가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인생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를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주어진 시간은 공평하지 않습니까? 여기 어느 누구도 하루에 24시간 이상 가지지 못합니다. 똑같은 시간이 주어졌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주어진 시간을 귀하게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큰 일을 할 수 있는,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노력과 수고로서 보내는 것이 지혜이자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세월을 아끼라 그랬습니다. 세월을 아끼는 첫 번째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유한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유한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을 잘못 쓰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세월을 아끼라 라는 말의 원래의 의미는 뭐냐 하면 시간을 잡아라, 시간을 사라 라는 겁니다. 빼앗긴 시간을 다시 찾아오라는 거죠. 귀중한 시간을 사탄에게 뺏기고, 세상에게 뺏기고, 우리의 육신의 정력에게 뺏기기 때문에 그 시간들을 리클레임 할 때, 그 시간들을 우리가 찾아올 때 우리는 바르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아까운 시간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허성하는 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문제는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 가더라는 거죠. 보기에도 좋고, 또한 하기에도 만족스러운 이런 많은 것들이 우리의 눈과 마음과 생각을 유혹합니다.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재미있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죄성이에요. 남을 비방하며 보낸 시간, 원망하며 보냈던 시간, 추하고 악한 것들을 위해서 썼던 그 많은 시간들, 이 모든 것들이 세상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주신 귀한 것을 빼앗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구원 받은 사람들의 시간은 이렇게 허성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구원 받은 자로서 살아가게 하셨는데 청지기로서 주신 시간을 잘 써야지 그렇지 못하다면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렇습니다. 악한 일에 허성하지 않습니다. 또한 지혜로운 자는 17절 말씀해 보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랬어요. Therefore, do not be foolish, but understand what the Lord's will is. Understand what the Lord's will is.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것. 그게 바로 시간을 지혜롭게 쓰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산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 참 열심히 삽니다. 시간을 쪼개어서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돈 벌고 애쓰고 수고하고 성공하려고 하고 남들보다 앞서가려고 하는 사람들 세상에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지혜롭게 시간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지혜는 어디에 있느냐? It's in the God's world. 하나님의 뜻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그 뜻대로 사는 것이 정말 지혜이며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시간은 길이보다 질이 중요하다고. 얼마나 오랜 시간을 보냈는 게 아니라 얼마나 질적으로 귀한 시간을 보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좋은 예를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에서 봅니다. 예수님께서 33년을 사셨어요. 33년.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여기에 반 이상은 이미 그 시간을 지나신 분들입니다. 저도 33년 넘게 살았어요. 그 33년 중에서도 예수님의 공생에는 public life는 it was only three years. 3년이었습니다. 정말 짧은 시간을 사셨지만 예수님은 그 짧은 시간을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인류 구속을 완성시키셨어요. 어떻게 그러실 수 있었냐.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고 그 뜻대로 사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의 뜻대로. 요한복음 17장 4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신 것은 주신 시간을 뜻대로 지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정하고 그 뜻을 따라서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것을 허송세월 하다가 후회하지 않도록 주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쫓아 믿음으로 행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인데요. 또한 그 삶은 성령 충만의 삶입니다. 성령 충만의 삶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Do not get drunk on wine which leads to debauchery Instead, be filled with the spirit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다 그러는 것은 한 번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삼솟듯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서 솟아나는 것 그 상태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 18절 전반부에 나오는 술 취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술 취하지 말라 물론 우리가 존크하면 안 되죠. 술 취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저 술, 와인에 취하지 말라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취하지 말라가 더 중요한 거예요. 취하지 말라 세상 속에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어디 술 뿐입니까? 세상의 유혹은 많고도 많아요. 돈에 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 돈, 돈 하다가 평생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락에 취합니다. 취미에 취합니다. 심지어는 드라마에 취합니다. 게임에 취하고요. 일에 취하고 명예와 권력에 취합니다. 그래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의 것으로 아무리 채워봐야 아무리 가득 차봐야 거기에는 아쉬움과 후회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 그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세상의 사람들이 찾고 구하는 것들 가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만족이 있고 그 성령이 주시는 감사가 있는 거예요. 세상 유혹 많지만은 사탄은 지금도 우리의 시간을 공략하지만은 오늘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께 더 나아가 주님 주시는 성령을 받을 때 그 성령과 함께 하루를 살아갈 때 시간을 지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로 오히려 더 감사하고 더 기뻐하며 80평생 20일밖에 되지 않는다는 그 기쁨의 날이 20일이 2년이 되고 20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세월을 아껴라. 이 세월을 아끼라 하는 말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16절 말씀 이 말씀을 헬라우 성경에는 엑사그라자 메노이 톤 카이론이라고 적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실 필요가 없고요. 이 말씀을 직역을 하면 직역을 하면 By the time 혹은 Claim the time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을 살아 시간을 잡아라 라는 의미입니다. 거기서 시간으로 번역된 카이론이라는 단어가 재미있어요. 카이론 카이론의 어원을 여러분들 아마 아실 겁니다. 그게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 헬라우에는 시간을 의미하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크로노스라는 단어와 카이로스라는 단어예요. 크로노스라는 단어는 순차적인 시간 이어진 시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한 시간이 지나면 두 시간이 되고 하루가 지나면 그 다음 날이 되고 그래서 이 크로노라는 단어를 써서 그러한 시간과 역사를 표현을 하죠. 영어에 크로널러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크로널러지를 한국말로 연대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세월을 지나서 일어난 일들의 기록 그게 바로 연대기잖아요. 크로노그라프가 있습니다. 시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시계 시간은 정확하게 이어진 시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 시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카이로스라는 시간은 조금 특별합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 카이로스라는 이름을 가진 신이 있어요. 제가 그림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프란세스코 살비아리라는 사람이 1545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에 그린 그림인데요. 플로렌스에 가면 팔라저 베키오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벽화로 그린 그림입니다. 그런데 저게 누구냐 벌거벗고 있어서 좀 민망한데 저게 바로 이 카이로스라는 신 그리스 신화의 신을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는 등과 발목에 날개가 달려있죠. 카이로스라는 신은 빠르게 날아다닌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It flies over. 그리고 손에 든 게 있는데 뭐냐 저울과 칼입니다. 저울이라는 것은 제어보고 칼이라는 것은 순간적으로 결단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정말 재미있는 것은 머리입니다. 머리 부분을 잘 보세요.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머리를 보시면 이 카이로스라는 신의 머리가 대머리입니다. 대머리. 대머리긴 대머리인데 앞머리가 무성해요. 앞머리는 치렁치렁하죠. 왜 그러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카이로스라는 신은 기회의 신입니다. 기회. Opportunity. 그런데 이 기회라는 것이 올 때 잡아야 되는 거예요. 기회의 신이 나를 향해서 다가올 때 확 잡아야 되는데 어딜 잡느냐 앞머리를 그냥 움켜잡는 거죠. 치렁치렁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Opportunity가 지나가면 기회가 지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잡으려고 해도 대머리니까 잡을 데가 없는 거예요. 미끄덩 미끄덩. 기회는 지나가면 놓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재미있죠. 이 세월을 아끼라. 오늘 저희 16절 말씀에 세월을 아끼라 그랬는데 이 세월을 아끼라 하는 그 같은 구절을 영어성경은 뭐라고 번역하냐면 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이렇게 되어 있어요. 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모든 기회를 살려라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살려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삶이 그 기회입니다. 바쁘고 분주하지만 해야 할 일이 많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2023년 하나님께서 다른 애와 똑같이 8760시간을 주셨는데 그 시간을 우리가 살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할 때 우리는 더욱 풍성하고 더욱 가득한 주님의 주시는 은혜축만 성령축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우리 교회가 올 한해 어떤 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까요? 우리가 잡아야 하는 기회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허투루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무엇보다도 예배가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예배 새해 첫 주일 1월 1일 The Lord's Day Sunday 이 스페셜 데이에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교회 먼저 나오셔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신다는 것 여러분들은 우선순위를 아시는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그 첫 시간 세상에 갈 것도 많고 할 것도 많은데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느냐 일주일에 한 시간이지만 이 시간의 소중함을 여러분들은 아시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는다는 거예요. 1년에 그 8,760시간 중에 52시간밖에 되지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소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신 사명이자 하나님의 뜻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예배가 살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52번의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2023년이 스페셜한 거든요. 보통 같으면 52번이 주어지는데 올해는 한 번이 더 주어졌어요. 1월 1일이 주일이다 보니까 올해는 53번이더라고요. 주일이. 이것도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 아닌가 하나님의 주신 복이 아닌가 그렇잖아요. 한 번 더 예배하라고 얼마나 좋습니까? 한 번 더 예배하라고 올해는 예배 드림이 여러분들의 최상의 기쁨이고 최선의 드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또한 여러분 시간을 우리가 허투루 쓰지 않고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두 번째 두 번째는 기도와 말씀 묵상입니다. 너무 뻔한 것 같죠? 예배 기도 말씀 목사들은 항상 똑같은 이야기해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똑같이 이야기해도 안 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한 분도 빼놓지 않고 예배 드리며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거 철저하게 하시면 저 이야기 안 합니다. 그때부터 솔직히 저도 잘 못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소홀하기 쉬운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 묵상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가족과 주의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 강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의도적으로 가까이 하셔야 돼요. 쉽지 않습니다. 저도요. 오랫동안 참 별의 별일을 다 해봤습니다. 성경 일독표도 나누어 드리기도 했고 성경 일독해 오시면 상도 드리고 선물도 드린 적도 있고요. 주간 성경 공부 그래가지고 매주 성경 문제 내서 채점하고 매기고 그리고 한 다음에 확인해가지고 또 마지막이 되면 선물 드리고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더 중요한 것은 내게 의지가 있으면 됩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해야 되겠다. 하나님께 결심하시고 하나님께 약속하시면 되더라는 거죠. 세상이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누가 성경 일독표 줘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앱 많이 쓰시는데 그냥 앱 스토어 가서 성경 통덕 쓰시면 성경 통덕 도와주는 앱이 수십 개 나옵니다. 구글 해보세요. 구글 얼마나 희한한지 몰라요. 1년에 한 번 읽게 만드는데 읽다가 중간에 그만두면 그 다음에 가면 내가 그만뒀던 거기서부터 다시 읽도록 도와줘요. 심지어는 며칠간 빼먹잖아요. 며칠간 내가 잊어버리고 성경 안 읽으면 알람까지 옵니다. 며칠 스킵했으니까 성경 읽으세요. 성경 읽으세요. 하려면 할 수 있어요. 하려면 할 수 있기 때문에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월을 아끼는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잡는 마지막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랑하는 가족과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기회가 많지 않아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남편분들 아내분들 억지로라도 데이트 한 번 해보세요. 결혼 전에는 그렇게 많이 했던 데이트 결혼하고 나니까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기회를 잡아서 시간을 내서 두 분이서 나가는 겁니다. 정말 오랜만에 좋은 식당 가서 같이 식사하시고 걸어보시고 젊은 분들 애들 때문에 못한다 그러시면 제가 서젝션 하나 할게요. 올 한 해 계속은 못할 것 같고 딱 한 번 딱 한 번 제가 애들 맡아드릴게요. 아 자주 못해. 딱 한 번 여기 있는 애들 저한테 맡기세요. 제가 데리고 나가서 놀 테니까 그 시간 동안 부부가 데이트하십시오. 약속할게요. 부모님들은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십시오. 자녀들은 부모님을 찾아뵈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요. 함께 예배드리십시오. 저희 교회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특별한 날이 되면 오늘도 이렇게 식구가 같이 오셔가지고 예배드리시는데 자녀들이 부모님을 찾아오셔서 어렵지만은 우리 자녀들 다 세컨저네레이션이고 잉글리시 스피킹 아닙니까? 한국어로 들이는 예배 힘들지만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한 가지 더 제안할까요? 부모님들도 자녀들 교회 가서 예배 한번 드려보세요. 영어로 드리는 예배 못 알아들어서 힘들다. 물론 힘듭니다. 자녀들이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만큼 힘듭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우리 자녀들 그 EM 교회 가셔서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리면 자녀들의 마음이 달라질 거예요.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구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좋아하시는구나 우리도 함께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할 겁니다. 가족과 함께 시간 보내시고 가족과 함께 예배 드리시고 가족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서실 때 하나님이 오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시간을 우리는 허투루 쓰는 것이 아니라 귀하게 지혜롭게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기회에 대해 생각하다가 그런 말이 기억이 났습니다. 어느 누가 기회는 잡는 자에게 온다 라고 하더군요. 기회는 잡는 자에게 온다. 그런데 사실은 카이로스 보셨잖아요. 제대로 이야기하려면 기회는 올 때 잡아라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잡으면 온다 라고 이야기하더군요. 그 말이 일리가 있습니다. 기회는 잡으면 온다. 왜 그러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이 시간 2023년 1월 1일이라는 새 날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잖아요. 이 시간이 바로 기회라는 거예요. 2023년 1월 1일 11시 하나님의 주신 시간에 몸이 피곤하고 마음이 힘들지만 그래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바로 그 기회를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이 하셔요. 주님께 맡기시면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어떤 기도의 제목이 여러분들에게 있든지 지혜롭게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맡기심으로써 주님의 하시는 일을 경험하는 새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